의식주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의류물가가 지난달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통계청은 11월 의류, 신발,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.3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.5%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상승폭은 2012년 6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. 의류와 신발 등 공산품의 출고가가 치솟으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